1. 다음에 제품에서 크림법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제품은 1. 슈 2. 마블 파운드 케이크 3. 버터 스펀지 케이크 4. 엔젤 푸드 케이크 정답은 2. 마블 파운드 케이크 2. 비스킷 반죽을 오랫동안 믹싱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 제품의 크기가 작아진다 2. 제품이 단단해진다 3. 제품이 부드럽다 4. 성형이 어렵다 정답은 3. 제품이 부드럽다 3. 고율배합 제품과 저율배합 제품의 비중을 비교해 본 결과 일반적으로 맞는 것은 1. 고율배합 제품의 비중이 높다 2. 저율배합 제품의 비중이 높다 3. 비중의 차이는 없다 4. 제품의 크기에 따라 비중은 차이가 있다 정답은 2. 저율배합 제품의 비중이 높다 4. 퍼프 페이스트리 제조 시 굽기 과정에서 부풀어 오르지 않는 이유로 틀린 것은 1. 밀가루의 사용량이 증가되었다 2. 오븐이 너무 차다 3. 반죽이 너무 차다 4. 품질이 나쁜 계란이 사용되었다 정답은 1. 밀가루의 사용량이 증가되었다 5. 오믈렛에 충전할 수 없는 것은 1. 딸기 2. 생크림 3. 바나나 4. 전분 정답은 4. 전분 6. 케이크 반죽의 pH가 적정 범위를 벗어나 너무 알칼리 쪽에 있는 경우의 제품은 1. 부피가 작다 2. 향이 약하다 3. 껍질 색이 여리다 4. 기공이 거칠다 정답은 4. 기공이 거칠다 7. 비스킷을 제조할 때 유지보다 설탕을 많이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1. 제품의 촉감이 단단해진다 2. 제품이 부드러워진다 3. 제품의 퍼짐이 작아진다 4. 제품의 색깔이 엷어진다 정답은 1. 제품의 촉감이 단단해진다 8. 쿠키의 퍼짐이 나빠지는 경우에 대한 설명 중 틀리는 것은 1. 높은 오븐 온도 2. 과도한 믹싱 3. 입자가 고운 설탕 사용 4. 반죽이 알칼리성 정답은 4. 반죽이 알칼리성 9. 분할묵의 50g짜리 도넛을 섭씨 190도에 튀긴 기름에서 튀겨 좋은 제품이 되었다면 분할묵의 60g짜리 도넛 반죽은 몇 도에서 튀기는 것이 가장 좋은가 1. 섭씨 160도 2. 섭씨 185도 3. 섭씨 195도 4. 섭씨 200도 이상 정답은 2. 섭씨 185도 10. 과일 케이크를 만들 때 과일이 가라앉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강도가 약한 밀가루의 사용 2. 믹싱이 지나치고 큰 공기방울이 반죽에 남는 경우 3. 진한 속색을 위한 탄산수소 나트륨의 과다 사용 4. 시럽에 담근 과일의 시럽을 배수시켜 사용 정답은 4. 시럽에 담근 과일의 시럽을 배수시켜 사용 10. 정형한 파이 반죽에 구멍 자국을 내주는 가장 주된 이유는 1. 제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2. 제품의 수축을 막기 위해 3. 제품의 원활한 팽창을 위해 4. 제품의 기포나 수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답은 4. 제품의 기포나 수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12. 케이크 도넛의 대두분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1. 흡이율 증가 2. 껍질 구조 강화 3. 껍질 색 강화 4. 식감의 개선 정답은 1. 흡이율 증가 13. 다음 제과용 포장 재료로 알맞지 않는 것은 1. PE 2. OPP 3. PP 4. 일반 형광종이 정답은 4. 일반 형광종이 14. 과자 제품의 평가 시 내부적 평가 요인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 맛 2. 방향 3. 기공 4. 부피 정답은 4. 부피 15. 파운드 케이크 반죽을 팬에 넣을 때 적당한 팬닝비는 1. 50% 2. 55% 3. 70% 4. 100% 정답은 3. 70% 16. 반죽을 스펀지법으로 만들었다 도우 반죽에서 이스트를 소맥불량의 0.5%를 추가하고자 한다 이때 추가할 리스트의 양은 반죽 총량 160kg 소맥부는 반죽 총량의 60% 1. 0.48kg 2. 0.52kg 3. 0.60kg 4. 0.66kg 정답은 1. 0.48kg 17. 다음 제품 중 반죽을 가장 많이 발전시키는 것은 1. 분란섭빵 2. 햄버거빵 3. 과자빵 4. 식빵 정답은 2. 햄버거빵 18. 식빵의 1차 발효실의 온도는 1. 섭씨 24도 2. 섭씨 27도 3. 섭씨 34도 4. 섭씨 37도 정답은 2. 섭씨 27도 19. 총 배합률 180%인 식빵을 제조하는데 밀가루 22kg을 사용하였더니 분할묵의 600g짜리 65개가 되었다 이 제품의 발효 손실은 얼마로 보는가 1. 0.52% 2. 1. 52% 3. 2. 02% 4. 2. 52% 정답은 2. 1. 52% 20. 표준 스폰지의 1차 발효 시간은 1. 1에서 2시간 2. 3에서 4시간 3. 5에서 6시간 4. 7에서 8시간 정답은 2. 3에서 4시간 3. 5시간 1. 5시간